준치 회덮밥 먹으러 가는 길 보이시나요? 준치 회덮밥 여기 보이시나요? 성경 준치 전문점 여기로 들어갈게요 기본 반찬 종류 기본 반찬 종류입니다 메인 메뉴 준치가 나왔습니다 무깃밥 이렇게 나왔고요 한공기 넣었어요 준치 넣었습니다 준치 늰 맛보입니다 좋아하는데요 비비세요 얼른 입에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한 번 비춰줘야지요. 너무 하시네요 진짜. 여기 사진에다가 주차 하나 올려주세요. 이렇게 생겼고요. 한 입 벌써 했습니다.